강아지 때 제 애미가 새끼를 세 마리를 낳아서 어미 젖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놈이 젖을 못 먹고 죽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제 남편하고 내가 둘이서 한 사람은 어미를 눕혀놓고 젖을 대고 나는 또 이제 이놈을 안고 가서 젖을 먹여서 키웠더니 아 이놈이 나한테 와서 봐요. 옷을 갖다 물어뜯고 내 옷이 풀도 아닌데 좋다고 이렇게 와서 아유 참 사람보다 낫네요. 아이고 이게 뭐야. 삼키도 끝내고 오니까 나를 보고 피하지도 않고 와서는 이렇게 옷도 물고 비비고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와서 도망치지도 않아요. 염소들이 사람 오면 도망치는데 아이고 내 옷이 풀도 아닌데 얘 좀 봐요.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유 지 새끼 때 안아서 이렇게 젖을 먹여줬더니 지애미한테 이제 많이 컸어요. 이게 이제 이건 수컷이라 지 새끼가 암놈 둘 순놈 하나를 낳아가지고 이 순놈이 아주 미움을 받고 젖도 안 주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커가지고 사람을 잘 따라해요. 아 신기해. 아 신기해.